자, 김나은형씨의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. 가임! 아, 분위기 좋다.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 힘겨운 이별 안에 멍하 있어서 그대 처음부터 날 사랑했지 않았네 잠시 내 옆에서 있었을 뿐 나는 그대가 하나의 삶이라미라 그대를 위해서만 사는 거라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랑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뿐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뒤에라도 그대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 사랑이 어디있어 내가 달려가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난 처음부터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었어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었어 난 그대가 내가 원했던 사랑을 내가 원했던 사랑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 그대가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뿐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뒤에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리 사랑이여 이제 내가 달려가길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여 사랑여 이제 내가 움직인 건 사랑여 이제 내가 움직인 분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